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내 몸에 꼭 맞는 홈트레이닝 저스트핏 트레이너 조지연입니다.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집에서 간단한 소독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독으로 이용하면 정적인 운동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스트핏 소독으로 이용한 전신운동을 배워볼텐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소독은 바로 탄력밴드입니다. 고무로 이루어진 밴드에 탄성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건데요.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데다가 다양한 부위별로 운동에 응용을 할 수 있어서 홈트할 때 소독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죠. 밴드를 이용한 전신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저스트핏 렛츠고! 첫 번째 어깨 운동은 어깨의 이 후면이랑 바깥쪽을 돌리는 외회전 근육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먼저 밴드를 발 밑에 두시고 밟아주실 거예요. 밟으신 상태에서 밴드의 길이가 똑같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잡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 내 몸통의 뒤쪽을 향하도록 보내주실 거예요. 다시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주실게요. 다시 정면 보고 다시 바깥쪽. 자, 이 동작을 우리 4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자, 같이 따라할게요. 자, 준비!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 호흡 내쉬면서 셋, 마지막 한 번 더, 넷, 제자리로.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자체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팔꿈치가 이렇게 몸쪽으로 가지고 오지 않게 주의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팔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 번 돌려서 쭉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엄지손가락이 뒤쪽에 벽이 있는데 내가 그 벽을 엄지로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손바닥은 천정 위쪽으로 보내고 그대로 뒤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찔러주세요. 그 다음은 우리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대로 V자로 뻗어주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은 어깨의 전면, 측면, 그리고 외회전 근육 세 가지를 다 수축하실 수 있는 건데요.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서 그대로 V자로 뻗어줄게요. 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제자리 셋, V자 쭉 가지고 오셨다가 근력이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위로, 넷, 다시 제자리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팔꿈치를 쭉 펴셔야 어깨 근육이 수축이 돼요. 팔꿈치를 구부리시면 여기 상완 이두근의 수축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팔꿈치를 쭉 뻗으셔서 대각선으로 앞으로 아니고 뒤로도 아닌 그대로 어깨 높이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삼각근의 전면을 수축하시는 건데요. 손바닥을 뒤쪽으로 뒤집어서 손등이 천정을 보게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도 4번 해볼게요. 정면 보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쭉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로 내쉬면서 셋 마지막 한 번 더 넷 제자리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거지 승모근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들어주셔야지 어깨랑 귀가 으쓱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음 동작은 팔을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옆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구부려볼게요. 다시 보냈다가 자, 이 동작은 자, 이 동작은 내 어깨의 측면 부위를 강하게 수축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팔을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드 측면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면서 팔꿈치를 그대로 구부리셔서 제자리 밴드의 저항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계속 홀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동작도 네 번 해볼게요. 앞으로 먼저 뻗어주시고 그대로 옆으로 보내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하나 펴면서 호흡을 내실 거예요. 둘 마셨다가 그대로 보내주고 셋 보내고 마지막 넷 그대로 뻗어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을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여성분들은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팔 근육이 약하다 보면 손목을 많이 쓰거나 혹은 어깨를 들어서 아기를 안거나 혹은 물건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팔을 쓰지 않고 손목을 써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의 최대의 저 뭐죠? 팔뚝살이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팔뚝살이 정말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 굉장히 쉽지만 사실 정확하게 잘 못하는 2두 근육과 3두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자 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요 지금 잡으신 이 90도는 조금 느슨해요 2두 근육을 수축하기에는 그래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말아주실 거고요 몸통을 살짝 숙여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90도 최대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그대로 당겨주실게요 천천히 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당겨주고 다시 천천히 보냈다가 자 우리 이 동작을 4번 해볼게요 자 상체를 살짝 숙이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겨드랑이 옆에 자 그 상태로 쭉 당겨주실 거예요 하나 보내주고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제자리 셋 가지고 오셨다가 넷 제자리 내가 팔꿈치를 구부릴 때 사실은 이두 근육을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훅 당겼다가 팡 훅 당겼다가 팡 이렇게 놓으시면 운동이 절반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당기시고 놓으실 때도 천천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우리 이 이두 근육 알통이라고 하는 이 이두 근육이 너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길고 탄탄한 팔을 갖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짧아질 때보다 놓아주면서 길어지게 수축할 때 조금 더 집중하시면 근육이 길고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이 팔뚝 뒤쪽에 있는 흔들리는 팔뚝 이 팔 근육을 사용할 건데요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삼두근육을 강하게 수축해서 흔들리는 팔 살을 다 없애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몸통을 앞쪽으로 숙이신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실 거예요 제가 조금 보기 쉽게 옆으로 돌아볼게요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이두근육은 이렇게 겨드랑이 바로 옆면에 두고 수축했잖아요 삼두근육은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서 최대한 내 어깨선과 팔꿈치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상태로 새끼손가락이 뒤쪽 벽을 향해서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그대로 뻗어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갖고 왔다가 다시 뻗어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자 우리 이 동작 4번 해볼게요 상체를 숙여서 팔꿈치를 어깨라인과 최대한 동일하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뻗을게요 하나 천천히 가지고 오고 둘 가지고 오고 셋 꽉 짜줬다가 천천히 빨래 짜듯이 꽉 짜고 제자리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깨가 첫째 말려계신 상태에서는 팔꿈치를 들려고 해도 숙모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팔에 자극이 크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서 숙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주신 상태에서요 팔꿈치를 들고 그대로 삼두근육을 꽉 짜서 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팔을 수축할 수 있는 이두근육과 삼두근육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척추의 기립근 그리고 등쪽에 있는 많은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밴드를 당기기 때문에 내 팔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를 두 번 정도 말아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몸통을 살짝 구부리실 거예요 팔꿈치가 뒤로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실 건데요 우리 왜 헬스장에 가면 등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가슴을 내밀면서 운동하시는 거 종종 보신 적 있죠 가슴을 사실 내민다 라는 거는 과도하게 가슴을 내미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가슴을 내밀면서 등을 수축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등은 움직임이 없고 나는 허리만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은 최대한 안정되게 잡아 두신 상태에서 가슴을 쭉 앞쪽으로 밀어내서 등을 수축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옆으로 돌아서 해볼게요 옆으로 도신 상태에서 한 다리를 빼주실 거예요 우리 먼저 오른쪽 다리를 밴드를 밟고 왼쪽 다리는 뒤로 보내서 천천히 4번 빠르게 6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날개뼈를 쭉을 거예요 천천히 4번 먼저 갈게요 하나 둘 등 조아주고 셋 가슴 조금 내밀면서 내쉬고 넷 자 이제는 빠르게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팔꿈치를 당길 때 위쪽으로 당기지 않도록 생각보다 승모근이 등 근육보다 훨씬 작은 근육이지만 굉장히 많이 자주 쓰시기 때문에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어깨가 같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편안하게 내려놓고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겨드랑이 아래쪽을 스쳐서 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 쪽을 조여서 수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배우신 등 운동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축 tän chatter 워싱턴 1. 엉덩이의 옆면 2. 엉덩이 중둔근 운동인데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골반이 위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혹은 나는 짝다리를 평소에 많이 이렇게 짚고 서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길을 가다 보면 유난히 걸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실룩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안정되게 잡아주는 이 중둔근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이 중둔근을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는 동작이니까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한 발로 오른발에다가 밴드를 놓으실 거고요 그대로 양손을 허리손 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 다리의 체중을 지지하시고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오른 다리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 동작을 우리 네 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정면 보고 왼 다리 중심 잘 잡으시면서 오른 다리만 옆쪽으로 뻗어줄게요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 셋 넷 보내고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주의점이 조금 많아요 첫 번째 내가 다리를 들 때 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다리는 오른 다리이기도 하지만 왼 다리를 지탱해서 수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 다리가 너무 옆으로 빠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고요 한 가지 더 내 다리를 옆으로 수축시킬 때는 각도가 45도가 맥스예요 그 얘기는 내가 다리를 이만큼 90도로 많이 차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5도까지가 얘가 갈 수 있는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45도를 넘어가는 각도는 엉덩이가 수축한 게 아니라 이 옆구리가 수축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옆구리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최대한 수평으로 놓으시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대로 다리만 옆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몸통이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mientras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naszego'm 우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왼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홍 contam he 이 자, 여러분 밴드 모두 준비하셨죠? 우리 밴드를 이용한 전신이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뒤쪽 벽 있는 쪽으로 클릭 쭉 뻗어주세요 자, 앞으로 사이드 팔꿈치 떨어지자 자, 2두 3두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기다렸다가 V 어깨 전면 측면 구직하기 전면 들어줄 거예요 손등이 천장 보게 사이드 팔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빠르게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손 사이드 킥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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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옆으로 시도로 허리 손 두 번 더 둘 거예요 롤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업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무릎 세워서 자, 두 다리 다 뻗으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 안돼 자, 위아래로 자, 위아래로 업 업 천천히 완전히 바닥까지 롤 업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덟 자,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두 발 내려놓고 여기 바깥쪽으로 기다렸다가 V 좀 더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올리셔도 돼요 앞으로 요즘 어깨가 아파 오시나요? 어깨랑 사용해서 사이드 사이드 둘 우리 이거 세 번만 자, 다리 등이에요 날개 뼈 꽉 조여주기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손 사이드 킥 허리 손 사이드 킥 두 번 더 하나 두 번 들어 세 번 dentro 네 하나 탈꿈치 여섯 번 팔꿈치가 옆구리를 치주면서 두 번 더 롤다운 상태 업 첫 층을 꼬리뼈부터 하나씩 말아서 두 다리 들고 두 다리 먼저 뻗으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자 이제 오른 다리 1, 2, 3, 4, 5, 6, 7, 8, 아래로 업 천천히 아래로 3, 4, 5, 6, 7, 롤업 습관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도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스트핏으로 매일 운동하는 습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스트핏 조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스트핏! 바이바이